많은 여성분들이 같은 팬티를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 착용하며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Y존은 압박 혹은 세균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50에서 75% 이상은 칸디다성 질염을 한 번 이상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잦은 질염, 분비물, 냄새로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방치해둔 연약한 우리의 Y존을 보호해주세요. 이 노스트레스 팬티로요. 이번 영상은 무향의 신제품 노스트레스 팬티 소개 영상입니다. 저는 이 통통한 프로텍트 패드가 들어간 노스트레스 팬티와 함께한 날로부터 생리 이외에도 늘 착용하던 팬티 라이너를 끊었고요. 팬티 하루 16시간 이상 착용, 심지어 운동까지 하는데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Y존이 쾌적합니다. 팬티에 이런 쿠션 처음 보시죠? 이 프로텍트 패드는 레깅스, 스키니와 같은 조이는 바지에서의 압박을 보호해주고요. 하루 노폐물 정도는 거뜬하게 쏙 흡수해줘요. 게다가 Y존과 직접 닿는 클러치 부분은 95% 뱀브로 향균, 소치, 분비물 냄새뿐만 아니라 땀냄새까지 싹 잡아주는 기능까지 퍼펙트합니다. 이런 원단 덕분에 Y존 스트레스는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노스트레스 팬티입니다. Y존 건강뿐이겠어요. 전체 원단은 쉘론 75%에 라이크라 25%의 조합으로 원단부터 직접 개발했어요. 코티티 시험 연구원에서 향균, 소치, UV 차단, 흡판소건, 냉감 테스트 무려 5가지 테스트를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 운동 중 폭풍 땀에도 Y존 뿐만 아니라 엉덩이 전체까지 쿨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희는 고급 원단만 아주 조금 넣고 이 원단 사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급 원단 두 가지만 혼용해 팬티에 맞는 최적의 원단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는 이유가 코티티 시험 연구원에서 기능성 5가지는 물론이고 겉감, 맛질, 완제품에 대한 성적서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식 성적서를 받은 속옷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모양이 가장 중시하는 편안함과 예쁨은 당연히 챙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자 무향 대표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 소개해드린 무향 2022년 신제품 신세계 홈쇼핑에서 공동 런칭하고요. 본 방송 전 사전 오픈 오늘부터 딱 3일 동안만 신세계 사이트에서 세트 할인에 추가 할인 혜택을 준비해두었으니 우리 지킴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